5. 배우 송혜교가 모델 심연지의 생일을 축하했다. 송혜교는 15일 해피데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에는 심연지와 송혜교의 옆모습이 담겼다. 5. 이날은 심연지의 생일이다. 송혜교는 15살 차를 뛰어넘는 심연지와의 우정을 자랑하며 생일까지 축하해졌다. 두 사람의 모습은 훈훈함을 자아낸다. 특히 송혜교는 지난해에도 심연지의 생일을 챙겨줬다. 송혜교는 지난 10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시즌 2에 출연했다.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웅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다. 송혜교는 지난 10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시즌 2에 출연했다. 송혜교는 지난 10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시즌 2에 출연했다.